오, 대박! 진짜 길다. 아, 우리 송재희 씨. 우리 소연이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 맞아. 저번에도 애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드디어 임신을 했구나. 아, 축하합니다.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어떡해. 그냥 배 많이 나지? 어. 아니, 그때 지난번에 봤을 때, 밥 먹을 때 그때는 티 안 났었거든? 이제 확 나온다. 아니, 그래가지고. 너 임부복 샀어? 나? 아니, 일단 불편한 거야. 임부복에 딱 사이트를 들어가니까 일단 짧고 뭔가. 맞아, 짧고. 그냥 임부복으로 나온 걸 사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 임부복 바지류는 다 우리한테 짧고. 있어? 너 주려고? 진짜? 아니, 나도 임부복은 아닌데. 아, 주는 거예요? 저희는 임부복은 안 맞아서 길이가 안 맞아요. 다리가 너무 길이니까. 됐어, 됐어. 자, 갑니다. 임부복을 원해. 자, 들어가세요. 입장. 아, 기대된다. 아, 궁금하다. 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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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너무 예쁘다고. 어떻게 배만 나오지? 그러니까. 아, 너무 예쁘다, 이거야. 어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어울리네. 옷이 너무 예쁘다. 멋있지, 멋있지? 고급스럽지? 어. 예쁘다, 예쁘다. 너무 아름다워. 나는 이 배 나온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너무 예쁘다. 휘날레오 의상 나갑니다. 아, 이번엔 카메라로. 네, 나가주세요. 네. 오! 여보야. 너무 예쁘다. 어때? 대박이야. 너무 예뻐, 여보. 예쁘지? 와. 이게 임부복 같지가 않아. 너무 예뻐, 여보. 예쁘지? 응. 형님하고 지금 약간 코디가 잘 맞는 느낌인데.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우리 그거 좀 같이. 같이, 같이. 내가 한번 찍어줄게, 내가. 이렇게? 좋아하네. 표정 봐, 진짜. 씬이다. 여기. 오! 멋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와! 글씨 바로 이거지. 와. 와우. 와우. 와우.